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총구 연결하겠습니다. 남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입니다. 도의회 3선 도전 성공과 함께 11대 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보낸 11대 의정활동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소외부터 좀 들어보죠. 우선 3선 의원을 만들어주신 기운 고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초유의 78대 78 여야 동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하나가 돼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도 우리 당 의장을 배출했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도민의 목소리에 기 기울여 맞춤형 민생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또 광역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내년도 예산은 심사 중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꼼꼼히 면밀하게 심사하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호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신임 김정호 대표 소통은 좀 잘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잘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야 협치, 상생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주장해왔고요. 지난 7월 11일 김정호 대표가 국민의힘 교섭단체로 성출된 이후에 이러한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데 김정호 대표 의원과는 아주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양당 대표단이 함께 현장 정책회의를 열어 의회 운영방안 혁신TF 구성 등을 합의했고요. 그 합의한 내용 중에는 혁신 방안으로 상임위 증설이라든가 예외결의 분리, 의회 조직 개편, 정책 지원관 문제 등 의회 전반적인 혁신을 양당이 만들어가기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72의 정례회의를 앞두고도 이때까지 없었던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예상결상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3일 정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체계적이고 능렬적인 정례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주간에 걸쳐서 경기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기재위원장의 감사위원 감사 배제로 행감이 무산이 되는 초유의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감무산이라는 경기도 의회 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무산사태는 국민의힘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사보임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부시켜서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합의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내분을 끝내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2지간까지 온 것에는 국민의힘의 독단, 독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일관한 지미영 기재위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로 내년 또 예산 또 올해 추경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다행히 행감은 파행이 됐지만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다행히 진행돼서 잘 마무리돼서 예결이 보고가 됐습니다. 민의의 기관인 의회가 소통과 타협 없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두 번 다시 행정사무감사 무상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며 더불어 2024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양당이 같이 노력도 하고 지금 여러모로 예결심사에 심혈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 36조 1345억 원이란 말이죠. 어느 때보다 국민의힘과 협치가 필요한데 심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교육청하고 합치면 한 58조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작년보다는 경기도로 따지면 6.9% 정도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총 예산으로 보면 36조 134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은 3.5% 정도에 그거에 못 미치는 2.8% 증가한 그렇지만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긴축재정을 좀 주장하고 권정재정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금 공언하고 있지만 현 경제 상황과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경제 위기가 오면 서민, 자영업자 특히 소외계층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재정을 투입해서 서민과 소외계층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꾸준히 지금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